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에게 둔길을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 남성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낮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등에 가방을 맨 남성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듯 구석을 보고 가만히 있던 이 남성. 그런데 문이 닫히자마자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여성에게 마구잡이로 휘두릅니다. 여성이 맨손으로 막아보지만 계속 둔기로 폭행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여성이 도망가려 하지만 남성은 계속 쫓아갑니다. 그제나 2시 반쯤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 A 씨가 40대 여성을 갑자기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팔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 지하철역 주변을 돌아다니다 피해자를 300m 정도 쫓아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A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기준 Hannah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